초등맘 라디오 식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유은경 입니다 제가 목이 조금 잠겨 있어요 특별히 바쁘고 이런건 없었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주말에 손님이 좀 오셨었어요 그래서 손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목이 조금 잠겨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두껍게 제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지금은 일요일 저녁이구요 11월 오늘이 5일? 4일이네요 네 11월 4일 이제 월요일 저녁이구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저녁에 낮에 우리 대표님 만나셨어요 초등맘 카페 대표로 운영하고 계시는 도종은 대표님 만나고 왔어요 네 대표님 이제 뵙고 너무 재미있었구요 저는 죄송해요 도준영 대표님인데 제가 아는 분이 비슷한 성함이 계셔가지고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도준영 대표님 만나 뵙고 왔습니다 소감은요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방송으로 많이 뵙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소탈 하실 거라고는 사실 예상은 하긴 했지만 막상 만나 뵙니까 되게 편안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영상으로 어쨌든 서로 많이 본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초면인데도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안했어요 만나 뵙고 있는 시간이 꼭 이렇게 몇 번 만났던 사이 같고 또 원래 알던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편안하게 꽤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는데도 되게 편안하게 저는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구요 책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또 초등맘 라디오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도 듣고 또 저의 책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우리 초등맘 카페 궁금증들로 이루어진 새로 나올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같이 책을 내기로 한 출판사에서 이제 편집팀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합류하셔가지고 책에 대해서 책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홍보랑 마케팅 방향에 대해서 또 책의 제목이나 부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나서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좋으신 분이셨고 저는 이렇게 기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좋은 책이 나오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한 두시간 정도 시간이 돼서 저희 그 책 원고를 다 이렇게 받은 거 있어요 원고를 놓고 정리를 막 해서 이 책을 저 혼자 쓰고 있는 게 아니구요 초등 선생님들 한 30여분께서 지금 같이 써주고 계세요 원고를 저 한 사람의 어떤 의견으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단정짓기가 저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함께 쓰실 분들을 모집을 했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꺼이 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원고를 막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맡은 꼭지 별로 이렇게 원고를 완성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제가 최종 편집을 하고 또 이렇게 좀 더 보충해야 되는 원고를 쓰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맡은 꼭지 그리고 펑크난 꼭지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었구요 그리고 내가 제가 그냥 제가 그냥 초등 엄마로서 이런 책을 제가 쓴 게 아니구요 이 책을 내용을 원고를 쭉 읽다 보니까 제가 쓴 게 아닌데 서점에 이 책이 나와 있다면 저는 이 책을 샀을 것 같아요 어? 어? 하면서 이렇게 그 정도로 내용이 되게 좋아요 어? 왜 그러냐면 어? 어쨌든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으신 그 분야를 맡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깊게 잘 들어갔어요 내용이 체계적이구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기회가 되실 텐데 아 정말 정보가 많구나 이 책은 꼭 집에 하나 소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책이 이제 아직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미리 너무 기대하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좋은 책을 제가 사서 보고 싶은 그런 책을 제가 직접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원고를 보충해서 지금 쓰는 중에 있구요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정말 강한 군단 초등 엄마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군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많이 입소문도 미리 미리 내주시구요 또 우리 초등맘 라디오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직 언고도 완성 안된 책 홍보를 벌써 하고 있어서 좀 그런데요 네 어쨌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구요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같이 쓰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구요 이 책을 이제 책이 판매되어서 나오는 이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책이 많이 팔리면 많이 받은 인세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통로로 사용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저도 기대가 되구요 이 책의 판매를 위해서는 제가 무엇이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은 가장 먼저 알찬 책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어디 다른 곳에서 얻기 어려운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이 가득 차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금요일 방송 때 금요일 라디오 방송 때 전화 연결을 해서 네 우리 초등반 어머님들의 고민을 전화로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좀 상담하는 코너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구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방송 때 한번 해봤는데 실은 그날 제가 너무너무 졸려가지고요 대표님께서 한 9시 반쯤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알람을 9시 한 15분쯤에 맞춰놓고 8시부터 자고 있었어요 자고 너무 이제 그날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계속 자다가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서 이제 목을 좀 가다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잠결에 받은 전화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 답변을 이렇게 만족스럽게 못 드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는 금요일에 이제 그렇게 전화 연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미리 컨디션 조절을 잘 해가지고요 아주 최상의 컨디션 예쁜 목소리 그리고 잠결이 아니라 또렷한 정신으로 우리 초등맘 라디오 어머님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책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책이냐 또 소개를 드려야죠 이제 책 저의 영상 옆에 이렇게 책이 계속 띄우려고 하거든요 책을 그래서 제가 지금 찍고 있을 때는 여기서 보이지가 않는데 아마도 어머님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는 책 이렇게 모습이 표지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낸 책이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총 세 권의 책을 썼고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세 번째 책이에요 여러 어머님들께서 많이 읽어주시고 또 소문 내주시고 해서요 되게 이렇게 좋은 후기도 제가 많이 듣고 또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책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우리 초등맘 카페 어머님들께서 많이 저를 응원해 주신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딱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맘 카페와 인연을 맺게 된 것부터가 저는 너무나도 정말 감사한 상황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말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정말 너무나 귀한 인연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의 마지막 맺는 말 감사의 말을 썼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읽힐 글을 쓰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내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훗날 제가 더 열심히 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된다면 지금의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 덕분일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제 너무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부족한 책이지만 부족한 글이지만 이걸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더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아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제 아이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나도 고민하시는 부분 아이가 타고나는 거 있잖아요 타고나는 아이를 이제 아이가 나와 이제 아빠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유전자를 받아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건 이제 아이가 어떤 걸 의도한 적도 없고 아이가 그걸 노력한 적도 없는데 가지게 되는 그런 당연한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무 좋은 것도 많죠 정말 뭐 제가 만약에 이제 머리 숱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머리 숱이 많아요 좋아요 너무 만족스럽잖아요 보고 있으면 반대로 어 저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성인이 되서까지도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났어요 저 지금 이제 이거는 다 완전히 화장해서 가린 거고요 지금도 여기 턱에 여드름이 되게 심하게 나가지고 네 여기다가 막 그 반창고 붙여 놓고 짜고 가서 막 주사 맞고 이러고 살거든요 되게 피부 트러블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또 저희 아이 중에 누군가는 닮았어요 네 그래서 뭐 벌써 막 코에 블랙헤드가 있고 여기 막 이렇게 여드름 같은 게 좀 톡톡 나오고 피부 트러블이 좀 있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저 닮은 거겠죠 그죠 이제 아이가 뭐 신체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아예 성향이 나를 굉장히 닮잖아요 어머님들 보면 아시잖아요 아 나랑 똑같네 하는 생각 들 때 있고 아 남편이랑 너무 똑같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또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참 너무 대견스러울 때도 많지만 너무 안타까울 때 속상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안 닮았으면 했는데 그 부분을 너무나 이제 잘 닮아 놓은 그런 아이를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치 엄마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참 용쾌 저런 걸 닮았나 저거는 안 닮았으면 했는데 하는 것들을 아이가 닮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 왜 저걸 닮았을까 그런 생각 들고 나는 나의 이 모습이 너무 싫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아이가 그대로 닮아서 내가 부족하듯이 아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진짜 엄마로서 참 속도 상하고 아이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막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요 예전에 그랬던 경험을 썼는데요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작은아이는 3학년인데요 큰아이는 항상 성장이 좀 빨랐어요 생일도 엄청 빠르고요 또래에 비해서 키도 크고 말도 빠르고 행동 걷는 것도 빠르고 기는 것도 빨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항상 그냥 정말 기다릴 것 없이 아이가 쑥쑥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아이가 나를 닮았겠지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요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아이일 거야 훨씬 더 장점이 많고 훌륭한 아이일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학교 입학을 하고 초등학교 공개 수업에 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의 그런 머릿속에 막 뭉게뭉게 상상했던 거는요 더 멋있게 막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발표하고요 막 여유롭게 엄마를 보면서 막 씩 웃으면서 손도 흔들어주고요 또 친구들이랑 막 웃음 가득한 얼굴로 막 이렇게 열심히 모둠 활동도 하고요 또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아 그게 너무 그 모습을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이가 이제 뭐 잘하든 평소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공개 수업을 갈 때는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아 이거 어떤 모습을 보일까 특히 또 1학년 입학하고 처음 가는 공개 수업이니까 굉장히 기대가 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발표를 할 차례가 되었는데 정말 과하게 긴장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갛게 되고 귀까지 완전히 빨개지고 일어났는데 이거는 앉은 건지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엉거주춤하게 일어나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발표를 하고 다시 앉더라고요 뭐라고 발표했는지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좀 자신감 넘치고 또 내가 바랬던 그런 멋진 남학생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데 왜 저러지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저렇게까지 긴장을 해서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막 이런 안해도 될 그런 미래까지도 불안해 뭉게뭉게 불안해하고 아 뭐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막 이러면서 혼자 별생각을 다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아 저거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좀 못마땅해 하면서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났냐면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속이 상해서 조금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유쾌하진 않은 상태에서 속이 상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딱 스쳐 지나가는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수업시간에 발표하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아예 손도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소리로 발표를 했고요 발표를 하는 횟수가 저희 아이에 비하면 뭐 턱없이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시키면 막 이렇게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발표하고 얼른 다시 자리에 앉고 막 개미만한 목소리로 말하고 저 또한 너무나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고 저 사실은 지금도 되게 긴장 많이 하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할 때는 사실 좀 덜한 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 방에서 이제 혼자 찍고 있어 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막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이것도 처음 할 때는 긴장 엄청 많이 했고요 이제 강의나 강연 같은 거를 가끔씩 아주 가끔씩 갈 때가 있어요 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떨려요 처음에 떨려서 처음에는 이렇게 마이크를 보통 들고 하잖아요 처음 한 10분 정도는 제가 제 목소리 떨리는 소리가 저한테 다 들려요 그 정도로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긴장하는 그것들이 저를 이제 그대로 아이가 닮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못마땅히 하는 거예요 아이가 뭐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타고난 것 같네 그래서 참 아이가 나를 닮은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하면서도 참 아이가 나를 닮아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좀 타고난 거야 저거는 내가 더 이상 욕심부리면 안 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저처럼 뭐 아이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덜까 아니면 이제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부모님 밑에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막 배가 점점 나오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건 이제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타고난 어떤 그런 왕성한 식욕인 거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유난히 기간지가 약하다던가 아니면 또 유난히 목소리가 크다던가 유난히 글씨를 너무 못 써요 막 이렇게 좀 부모에게서 내려온 것이 분명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인정을 못하면 서로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랑 아이가 서로 불행해지면서 서로를 이제 대화가 점점 막히더라고요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아이는 변명을 하는 상황이 되고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엄마는 그게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아이는 자기의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엄마를 보면서 눈치를 보고 또 자기 행동을 숨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좀 없어지고 아이가 자존감이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상황들이 생겨요 알죠 어머님들 뭐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쵸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일 겪잖아요 겪었잖아요 나는 엄마 닮아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할 때 잔소리 두 번 할 거 이제 한 번은 내가 삼키고 또 지적질 하려고 막 나오는데 또 한 번 삼키고 이렇게 우리가 삼켜야지 아이들이 쑥쑥 자랄 것 같아요 그날 제가 공개수업 간 날 아이를 보고 웃어주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제 좀 나름 내심 충격을 받고 너무 좀 실망을 해서 화나게 웃어주지 못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조금 생각이 나고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이제 4학년 돼서 학교를 가봤더니 공개수업 가봤는데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표도 하고 표정에 좀 여유가 생겨서 타고난 것도 있었지만 1학년이라 아이가 좀 어려서 아이도 처음이라 되게 긴장을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아이의 마음이 많이 긴장했을 걸 생각을 하니까 짠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받아들여주고 칭찬해주고 동료해주고 하는 게 우리 엄마들의 역할이잖아요 다짐은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저는 어머님들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점도 많은데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발전하고 있다는 거 네 우리는 멈춰있지 않아요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우리는 지식이 계속 늘어나고 지혜가 늘어나고요 경험은 물론 자연스럽게 쌓이고요 또 좀 더 창의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요령들이 막 생겨나요 그리고 좀 더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다양한 경험 그리고 남들에게 위로도 되고 조언도 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로서 제가 엄마로서 살면서 가장 정말 너무 감사하다 라고 생각되는 건요 제가 제가 밟아온 이 과정 저는 제 삶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왔을 뿐인데 이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직 이런 경험이 어 많이 늘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네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초등반 카페도 제가 자주 들어가 보고 사실 그냥 지금 거의 유령회원처럼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실은 되게 자주 들어가요 자주 들어가고 또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재밌으니까 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 혼자 막 설거지할 때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막 그래요 근데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고 또 이렇게 팬들 팬층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뭘 하는 것도 아닌데 되게 보기 좋더라구요 어 응원합니다 대표님도 응원하구요 그리고 또 우리 어 열혈 열혈 독자님들 응원합니다 열혈 시청자 분들 응원합니다 어 이런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채널이 생겼고 또 엄마들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생겼고 또 이 훗날 이런 모든 노력들이 모여서 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저도 쑥쑥 성장하는 작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이랑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